사진과 관련된 꿈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, 꿈을 꾼 사람의 감정과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, 꿈속에서 사진을 보는 행위는 과거의 기억이나 중요한 사건 또는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진은 무언가를 고정하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,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고정된 상태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사진 꿈은 여러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,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현재의 정서적 상태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진 꿈을 꾸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사진은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으며, 꿈에서 사진을 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회상 또는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꿈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, 그 사건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순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으로, 꿈속에서 사진을 보는 것은 현재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무언가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나,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. 사진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, 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경우, 그 관계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, 또는 그 관계에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때때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, 즉 자아, 성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, 이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,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종종 감정적인 연결고리로 사용되며,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나 슬픔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사진이 나타난다면, 이는 그 당시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거나, 그 시절의 감정적 경험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사진 꿈은 그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, 꿈 속에서 사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사진 꿈의 구체적인 해석을 몇 가지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는 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는 현재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, 또는 자신의 외모나 자아에 대한 고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사진 속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, 이는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,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라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과거의 사진을 보는 꿈은 그 시절에 대한 향수나 미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거나,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과거의 사진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면, 과거의 좋은 기억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지만,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나타난다면, 그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가 다시 떠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찍는 꿈은 현재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의 상황을 기억하고 싶거나, 지금의 감정이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특히, 중요한 순간이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찍는 꿈은 과거의 기억이나 특정한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더 이상 그 기억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거나,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. 사진을 찍는 행위는 결별이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사진 속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,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흐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거나 소원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살해 일 잊고 있던 옛 친구의 사진을 본 꿈 어시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의 사진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어시가 무의식 중에 그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고, 그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잠재적으로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살해 이 결혼식 사진을 찍는 꿈 B씨는 꿈 속에서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찍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는 현재 B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결혼식 사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상징이므로, 이는 결혼 생활에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살해 삼가족 사진을 찍는 꿈 C씨는 가족 사진을 찍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, 현재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가족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나,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사진 꿈은 과거의 기억, 현재의 상황,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사진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장면의 기록이 아니라, 그 속에 담긴 감정적, 심리적 요소들이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꿈 행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, 자신의 사업이나 일에 필요한 계약을 진행하거나,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낼지도 모릅니다. 가슴의 훈장을 단 자신의 사진에 관한 꿈 작품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을 것을 암시한다. 결혼 기념일날 기념사진을 찍는 꿈 상인은 계약 등의 일이 성립되고, 남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. 자영업자는 쌓은 덕을 인정받아 고민하던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. 결혼사진을 찍는 꿈 결연, 계약, 결사, 풍성명할 일이 있고, 완성된 사진은 계약서나 결혼증명서 등에 바꿔놓기이다. 결혼식장에서 상복 입은 사람과 결혼 사진을 찍는 꿈 결혼식장에서 상복 입은 사람과 결혼 사진을 찍는 꿈을 꾸게 되면, 공공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, 대인관계가 좋아질 징조다. 고적이나 풍경을 사진에 담은 꿈 어떤 사건이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, 진행하고 있는 일을 문서화하게 된 기념일에 사진을 찍는 꿈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이, 자녀의 생일에 좋은 기본으로 사진을 찍는 꿈은, 자신이 소원하던 일을 성취하거나,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, 그에 대한 댓글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. 기자가 비행기에서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찍는 꿈 어떤 기관에서 자신의 신별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. 기자가 사진 찍거나 녹음해 가는 꿈 사건의 증거물 포척당하고, 누구에겐가 구속을 받게 된다. 나의 사진을 보는 꿈 증명사진 등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꿈은 진행하고 있던 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징조로, 그동안 골치를 아프게 하거나, 신경을 쓰던 일을 처리하고, 심리적인 평온을 찾게 됨을 암시합니다. 남에게 사진을 찍히는 꿈 누군가 나의 사진을 찍는 꿈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, 현실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, 꿈에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 두렵고 불안해하거나,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. 내 사진이 언론 매체에 나오는 꿈 신문이나 잡지에 내 사진이 나오는 꿈은 실제 화보촬영 등으로,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누군가로부터 사진을 건네받는 꿈 조만간 이성교제나 남녀관계가 형성되든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. 누군가의 가족사진을 함께 찍는 꿈 누군가의 가족사진을 함께 찍는 꿈을 꾸게 되면, 누군가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, 계약권을 문서화하여 확실하게 처리한다. 누드 사진을 보고 흥분한 꿈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꿈 꿈에서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준다면,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으로 풀이하기 때문에, 작게는 고민을 들어주는 것부터 일을 도와주는 등의 귀찮은 사건이 발생합니다. 단체 사진을 찍는 꿈 단체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꿈은 다수의 사람이 개입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, 사업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생기거나, 공사활동 같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배우자 또는 가족사진을 자신과 함께 찍는 꿈 사업이나 결사, 계약 등의 일을 문서화하거나, 기사거리를 제공해준다.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꿈 꿈 속에서 병원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의미하거나, 업무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,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면, 밝히지 않았던 진실이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, 검사, 발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사귀고 있는 사람의 사진 꿈 애인이 혼자서 찍은 사진을 보는 꿈은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, 서로의 마음을 터놓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, 애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내용도 사랑이 깊어짐을 의미합니다. 사진 앨범을 펼쳐서 보는 꿈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, 뜻하지 않게 알게 될 진처 사진관에서 가족사진과 증명사진을 찍는 꿈 사업이나 계약 등의 일을 문서화하거나, 남에게 도움을 준다.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, 행운이 온다. 명예, 기쁨, 기념 등의 쾌조이다. 사진기를 새것으로 구입한 꿈 동업자의 도움을 받거나,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된 사진사나 사진 애호가의 꿈의 사진기를 새로 사는 꿈 사업방도, 협조자, 연인 등이 생긴다. 사진 속 내 모습에 만족하는 꿈 꿈에서 본 사진 속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있거나, 성공한 사람처럼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,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아서, 기쁜 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찍는 꿈 사진을 찍는 꿈을 꾸게 되면,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동을 제안받게 된다.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주면, 그 사람을 취재하거나 관찰하여, 기록을 남겨두게 된다. 사진을 찍지 못하는 꿈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, 필름이나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을 못하는 꿈은,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거나, 실천을 해도,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, 답답한 상황을 암시합니다. 사진을 찢어버리는 꿈 손이나 가위로 사진을 찢어버리는 꿈은, 그 사람과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, 가족이라면 독립을 하거나, 절연을 할 수 있으며, 커플은 이별하고,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. 사진의 내 모습이 이상하게 나오는 꿈 현실과 비교해서, 꿈에서 본 내 사진이나, 초성화가 뚱뚱하거나, 말라 보인다면,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며,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, 옷을 입고 있다면, 재난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. 사진에 초점이 맞지 않는 꿈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이거나, 흑백 사진처럼 나오는 꿈은,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황으로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거나, 진실을 알기 싫은 감정을 반영합니다. 새로운 사진기를 구입하는 꿈 사진기를 사는 꿈은, 그만큼 내가 신경 쓰고 아껴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,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,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. 신랑 신부가 나란히 사진을 찍는 꿈 신랑 신부가 나란히 사진을 찍는 꿈을 꾸게 되면, 공공사업에 관여하거나,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하게 된다. 애인 다른 이성 사진 꿈 꿈이라고 해도 내가 만나는 애인이 모르는 이성과 사진을 찍었다면,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, 현재 만나는 사람의 일이 잘 풀리고,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, 길몽으로 풀이합니다.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질투한 꿈 애인의 사업이 성공하고,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진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거나, 초상화를 그려주는 꿈 이성과의 교제 내지 혼담이 성립되거나, 상당히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가 생기게 된다. 여러가지 그림이 담긴 사진첩을 보는 꿈 여러가지 그림이 담긴 사진첩을 보면,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, 사람을 추적할 일이 생긴다. 여러 그림이 담긴 사진첩을 넘겨본 꿈 어떤 사람의 사상화를 추적하거나, 도서 목록, 이력서, 프로그램 등을 보게 된 여자의 가슴이 드러난 그림이나 사진 조각 등을 본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, 사진 편지를 받게 된 연예인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꿈 꿈에서 연예인이 상징하는 것은, 나의 또 다른 자아,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, 나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유방이 드러난 그림이나 사진 조각 꿈 등을 본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, 사진 편지 등을 받게 된다. 이쁜 꽃 사진을 찍는 꿈 산이나 드래핀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는 꿈은, 심리적인 평온이나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, 별다른 해석은 없지만,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인형, 그림, 사진, 동상 등의 얼굴에 관한 꿈 사람의 사진, 간판, 서적의 표지 등을 상징한다. 자기가 사진을 찍거나 녹음해 가는 꿈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구속받는다. 자식의 사진을 보는 꿈 꿈에서 앨범이나 사진 액제를 보고 있는데, 자신의 자식의 모습이 보인다면,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, 사고로 인해서 큰 우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, 한동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는 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일이 있거나,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일이 생김 자신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꿈 사업이나 계약 등의 일을 문서화하거나,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됨 자신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, 누군가 사진을 찍은 꿈 남이 자기의 신상 문제를 놓고, 웃고, 그림을 따질 일이 있거나, 다른 사람에게 주목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암시 장례식장에 걸려진 사진 꿈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꿈은 대부분 행운을 가져다주지만, 사진이 놓여있는 경우, 대상에 따라서 관계를 청산하거나, 죽음을 암시하는 예지몽일 수 있으니, 주의가 필요합니다. 죽은 사람과 사진 찍는 꿈 죽은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거나, 찍는 꿈은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, 표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풀이가 필요합니다.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꿈 사업이나 계약 등의 일을 문서화하거나, 남에게 도움을 주일이 생길 짐처 찍은 사진을 현상하는 꿈 촬영한 사진을 보거나 현상하는 꿈은 창작물이나 문예작품을 선보이는 것을 뜻하며, 상대방이 현상한 사진을 받는 내용은 실제 사진을 받거나, 작품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꿈 생각지도 않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. 기쁨, 희소식, 사연, 만남 등이 있다.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꿈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꿈은 현재 불편하거나, 기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, 타인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, 행동에 제약이 생겨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. 필름이 없어 사진을 못 찍은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, 계획하고 있는 일에 성취가 어려움 학생증에 붙어있는 사진이 떨어져 없어진 꿈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거나, 각종 시험에 불합격된다. 실패, 중단이 뒤따른다. 할머니 영정 사진을 보는 꿈 좋은 기운이 상승하는 꿈으로, 자식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며,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에,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려는 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. 혼자 사진을 촬영하는 꿈 현실에서 제대로 된 목표를 잡지 못하거나, 스스로에게 답답한 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풀이하거나,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,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.